아 형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야필 솔킬 따야되는데 카시오페 아니 왜 이러는데 나한테 아 몰라 그냥 가는거야 씨벌 모르겠다 나도 어 모르겠다 바로 박아 평타무신 잭스도 있다고? 아 조합 미쳤다 진짜 퍼블을 딸려면은 차라리 1렙부터 빡세게 빡들기 울라는게 나을수도 있어 빠지면 바로받겠습니다 지금이잖아 미쳤지 씨빨라미 아 형 엠 아 미션 끝났네 안썼겠죠? 아니 형님 퍼블 지켜봤으니까 성공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형님 지켜보긴 했어요 제가 완벽하게 엠 이거 내가 Q를 맞췄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못 맞췄죠 엄마 해라 진짜 어 오케이 좋아요 CS 마시고 엠 라인즈 어떻게 하는거 아니 포핀은 나 잡고가서 바텀갱도 성공시키는데 그래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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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턴은 6렙부터야 오케이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번반 아 근데 이거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꼬랑지 꼬랑지 내 빼는거 봐봐 그만해라 진짜 뽀삐야 야 이 씨벙방아 적당히 해 진짜 이거 죽더라도 잡고죽자 450원인데 노플이잖아 너 이거 시벌년이니 그렇게 미드시팅을 바꿔도 소유킬을 따버리는 잡을만하거든 이거 여기 와 나 근데 좀 망한거치고 막 여러 라인가서 영향력 행사 잘하는거 같은데 이거 이번판에 상대가 좀 딴딴하면은 밤수 많이 가는편이에요 에 좀 딴딴하면은 호이이이이이이이이 cult 춰 앙윙 와 포탈을 먼저 푸셨네 여기여기여기다 박아여기다 박아 야 넣었어 넣었어 스킬 넣고 갔어 뭐야 이거밖에 안돼? 왓? 아니 근데 까비까비 그래도 지금부터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지 이거 어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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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격하게 반겨준다 레드카펫으로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이제쯤 함 맞네 이 새끼들 그래 이거잖아 카시군 피한거 실력이냐구요 근데 예상은 하긴 했죠 꼬록이 섞인 예상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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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 아닙니다 아 아 이거 맞아? 이제 멘탈 깨져가지고 애들이 판단이 안되는구나 음 음 멘탈이 흐트러져가지고 일단 에어본 잰스 좋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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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라인 다 막혔어 우리 불 깔아놨고 나이스 미쳤다 진짜 미쳤다 얘들아 너네 이거 못 먹어? 야! 아 질중지 그럼 못해? 아씨 발 징거같냐 갑자기 분위기 분위기 막 순식간에 바뀌고 난리난다 그냥 야 여기가 한거야 왜이래? 아니.. 아니 이거.. 아니 얘들아.. 시벙박년들아.. 아니 뭐 좀.. 살짝.. 누가 던졌니? 왜 던짐? 녹턴이.. 버튼 누르면 발사하는 친구네 이거 내가 나중에 조정해야겠다 이거 만약에 막아주면은 용..용 19초 새끼들아 아 나 여기 시야 못들어.. 어.. 괜찮은데? 어때? 어때 나의.. 쥐빨라마 컷! 쥐빨라마 컷! 미안해.. 그냥 아.. 그냥 바로 박아? 뚝배기 쪼갤까요? 색깔도 다이아색 넌 나가라 어.. 저 새끼 배내주세요 아.. 뭐.. 뭐.. 아.. 마.. 아.. 아.. 아멘